루에프 선셋 램프예요. 레드, 블루, 그린! 여기까지 하니까 뭔가 마스크 쓴 것 같지 않아요? 어우, 뭐야? 이렇게 세다고?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버릇없게 누워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식단 조절을 하고 있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 아주. 방금도 샐러드 먹고 나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 또 사람은 역시 맛있는 걸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끼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좀 누워있을게요. 다 아니고 오늘 틱톡을 하나 찍어볼 건데 이거는 안 찍어보고 넘어갈 수 없겠다. 나는 틱톡이 있어가지고 또 들고 왔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건데요. 이게 여기 지금 달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끝에 LED가 달려있거든요. 이 LED를 이용해가지고 이 리모컨으로 색깔을 바꿔가면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변신을 하는 콘텐츠인데요. 이거를 제가 옛날에 해봐야지 해놓고 이거를 사놨는데 진짜 나는 제가 중국산 알리익스프레스 사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제가 역대 최악으로 잘못 산 제품이 되시겠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벌써 선을 떼버렸어요. 이게 정말 키나마나 일 정도의 불빛이었어가지고 산 것도 너무 후회돼요. 왜냐하면 이거 다는데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제가 다른 조명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명을 이용해가지고 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짜잔! 이거를 샀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긴 건데 원래는 원색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점점 이 제품을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여러 색깔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 우리들의 수요를 너무나도 잘한단 말이야. 짜잔! 이거 이름은 UFO 선셋 램프예요. 누울 같은 그런 느낌의 램프거든요. 약간 눈보기 같지 않아? 환자분 괜찮으세요? 이 조매난 게 엄청 강하더라고요. 일단은 얘를 이렇게 꽂아줄게요. 이거는 따로 콘센트가 없고 USB로 바로 꽂는 거네요. 짜잔! 어우! 뭐야? 이렇게 세다고? 자, 이거를 벽에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몽환적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감성 사진을 찍는 거지. 전혀 감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눈보기! 이거는 조금 멀리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모컨! 이렇게 리모컨으로 색깔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온! 하면 이렇게 켜지고 레드, 블루, 그린, 핑크, 그리고 노랑! 헉! 이게 제일 예쁘다. 이게 대표적인 색상으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오! 좋은 것 같아. 근데 어우 너무 눈이 아프다, 저거. 자, 그럼 이제 먼저 얼굴에 앞서부터 해봅시다. 이 페이스 페인팅을 들고 왔는데 파란색으로 남자 얼굴을 빨간색으로 여자 얼굴을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한번 해봅시다. 파란색으로 수염을 그려줄게요. 왜 이렇게 이렇게? 발색이 별로 안 좋네. 그리고 수염! 그리고 수염! 와, 나는 정말 수염을 기르면 안 될 것 같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그리고 눈썹도 이걸로 엄청 진하게 해줄게요. 일단 여자 얼굴을 할게요. 코치를 빨갛게! 그 다음에 눈매를 아주 날카롭게! 이 정도만 해놓고 한번 켜볼까요? 너무 센데? 이게 빨간색으로 했을 때 보이는데 파란색으로 했을 때는 얼굴이 없어서 보이는데? 여기다 약간 블러셔 느낌을 해주자.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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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자, 한번 켜봅시다. 일단 이 수염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오, 보인다 보인다. 여기 블러셔하고 입술 바르는 거하고 오, 잘 보이네? 저도 그러면 한번 틱톡을 찍어볼까요? 이게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이거를 눌러가면서 립싱크도 해야 되는 아주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I want you on my jeans. I want you on my jeans. 아, 누르는 걸 잘해야 돼. I want you on my jeans. I want you on my jeans. 마왕 이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찍힌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찍어볼 것은 이것이고요. 네,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정말 신기하면서도 뭔가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나 이거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거든. 오늘 제가 도전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 도전하려면은 얼굴에 있는 이거부터 다 지워야 되긴 하네요. 어휴, 추천하라. 갔다 왔습니다. 이제 얼굴에다가 무지개를 한번 덮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개도 막 시뻘겋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시뻘겋게 얼굴에 시술을 했어요. 젊어지기 위한 시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곧 없어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막고 다닐 사람 아닙니다. 이게 칠해질라나 본데? 여러분들은 따라하시면은 피부 손상이 되니까 제가 대신 해보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빨간색깔 완성. 그 다음엔 노란색깔 칠해줄게요. 손으로 한번 발라볼까? 와, 손이 훨씬 진한 거 봐. 나 무슨 뻘짓을 한 거지? 초록색깔. 어? 초록색만 발색이 쓰레기네요. 오, 좀 붓을 엄청 문지르니까 나오긴 하네요. 얼굴이 약간 어디 나라 국기 같지 않아요? 되게 어디였지? 어딘지 아시는 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다음 파랑색. 파랑색을 눈 위부분에 칠해줄게요. 여기까지 하니까 뭔가 마스크 쓴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잘 어울리는데? 그 다음 또 빨간색깔 칠해줄게요. 이게 조금 물을 적게 묻히니까 엄청 진하게 나오긴 하네요. 전작에 이럴 걸. 짜잔! 완성! 뭔가 그 부활절 달걀에 그림 그려놓은 거 같아요. 저도 이걸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켜놓고 이게 맞나? 일단 한번 확인해봅시다. 아니 뭔가 왜 이렇게 안 아름답지? 그분들이 했을 때는 뭔가 아름다웠는데? 색깔이 가까워서 그랬나? 저도 눈뽕을 감수하더라도 앞에다 두고 한번 해볼까요? 와 너무 강력해. 맙소사. 내가 이렇게 찍어야 되나? 어 무서워. 나 약간 심정사진 같아. 나 자세를 이러고 찍어야 되나?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닌데. 약간 이렇게 위에서 두고 한번 해볼까? 그리고 약간 곱박이삼 해가지고 조금 느리게 하면은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번엔 됐을라나? 아 제발 좀 됐으면 좋겠다. 힘들게 이렇게 무지개 얼굴을 했는데 톡 하나는 건져야 되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봅시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눈이 너무 아파요. 여기 지금 눈물 자국 보여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 liken해acions 오늘의 좌절감으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다음에는 성공하는 영상을 찍기이라며 피어납니다. 제발